오늘은 아주 재밌는 대한민국 근황을 보여드릴 겁니다. 진짜 뻔뻔하다 못해 어이가 없는 내용 하나 보고 가시죠. 한 여성이 방송에 나와서 아내가 바람피우는 건 100% 남편 탓이다 라는 레전드 발언을 합니다. 요즘 여성들의 외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불평하는데 여성들의 외도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외로움이다. 여자는 나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남자에게 흔들리고 남편보다 다정한 그 남자의 공감에 고마운 마음이 점점 사랑으로 변해가는 거다. 남편은 돈 번다고 늘 늦게 들어오는데 혼인파탄의 원인은 부인의 외도가 아닌 남편의 무관심인 게 팩트이다. 라는 말을 우리 여성들이 하게 됩니다. 아내가 바람피우는 이유는 대다수의 남편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라는 놀라운 발언에 혹시 여러분은 공감하시나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 말에 공감하는 정상인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저 발언에 공감하는 사람은 정신이 나간 비정상인일 게 분명하죠. 방송사에서 앞장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 여성들이 저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들은 결혼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죠. 결혼하면 남편이 바람피우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 아닐까? 어차피 대단한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식이 적절할 때 직업 조건 맞는 사람이랑 하잖아. 그럼 당연히 애 낳고 살다 보면 정 떨어질 거고 스스도 존나 해주기 싫은 건데 남자가 나에게 추근덕대는 거보다 어디서 욕구 풀고 생활비나 ATM 마냥 제때 주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어차피 불륜증거 잡았으면 언제든지 유책사유로 이혼할 수 있고 불륜 상대방은 재산분할도 못 받으니 이득 아닌가? 라는 진짜 정신나간 재테크 수단을 공유하는 우리 여성들. 제가 진짜 어디 불륜카페의 글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의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바로 이해했음 크크. 나도 이 내용에 공감하는 게 어차피 남자는 여자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잖아. 남자를 사랑하는 사이에서 아이 같이 키우는 비즈니스 파트너라 생각하면 돈 뽑아먹기 편해. 나 진짜로 공감가 리얼루다가. 라는 식으로 우리 여성들은 결혼을 진심으로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보이시나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가스라이팅 방송을 봐보겠습니다. 아내가 바람피우는 건 100% 남자의 잘못이다. 남편보다 다정한 그 남자의 공감에 고마운 마음이 점점 사랑으로 변해가는 거다. 여성들의 외도에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외로움이다. 이 발언을 그녀가 왜 했을까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당연히 남편과 행복한 사이일 거고. 남편과 관계가 소홀해지면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건데. 어째서 그녀들은 바로 바람을 피운다는 선택을 해버렸을까요? 그건 바로 그녀들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재테크 수단으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들 입장에서 남편은 어차피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 아이같이 키우는 ATM기기인데. ATM기기가 바람이라도 피우면 유책사유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사용할 협박무기가 하나 늘어나는 거죠. 그야말로 그녀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하나의 계층 사다리 같은 존재인 겁니다. 저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유부남들이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낄까요? 뼈빠지게 일하고 왔는데 저녁밥 아침밥 하나 차려주지 않는 여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나요? 사랑해서 애를 낳는 건데 어째서 애를 낳아준다라는 표현을 쓰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결국 그녀들에게 사랑 따윈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세탁해줄 적절한 퐁퐁남이 필요했을 뿐인 거죠. 이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은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불평등한 결혼시장에서 의뢰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여자들이 만들어낸 결혼 체스판 위에 체스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판을 엎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택지는 국제결혼을 하는 겁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자를 사랑하는 사이에서 아이 같이 키우는 비즈니스 파트너라 생각하면 돈 뽑아먹기 편해. 남자들과 함께 키우는 비즈니스 파트너라 생각합니다.